자 약간 저번 레슨하고 연장선 인데요 자 출렁임이 있어요 이 출렁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 출렁임이라는 것은 손목이 어떻게 써지는 것하고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완전히 조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스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이렇게 했어요 하면 여기 했으면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백스윙을 하고 나서 뭐 시작을 할 때 요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이게 딸깍딸깍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서 불안정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불안정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일정하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을 좀 세게 치려고 하시면 이렇게 출렁거림이 좀 심해지고 볼을 좀 약하게 치려고 하시면 이렇게 출렁거림이 좀 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이렇게 써졌다가 이렇게 써졌다가 이러기 때문에 타이밍이 자꾸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직각으로 맞았다가 다채 맞았다가 열려 맞았다가 클럽 헤드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실 때 뭔가 움직이시는 거 있죠 이게 최대한으로 좀 적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했다가 이제 측면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백스윙을 해서 내려오실 때 살짝 요렇게 요렇게 약간 쳐지는 건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막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한 바퀴 돌아서 막 이렇게 돌고 팍팍 돌아 돌아 캐발에서 많이 돌려보신 분처럼 너무 돌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돌리시고 이건 그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연습은 이렇게 해보세요 좀 효과적이더라고요 자 백스윙을 하시고 살짝 멈추세요 박인비 선수 아시죠? 네 영혼을 소환하는 거죠 박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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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신 다음에 그대로 따라하세요 자 뭐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잘 아시겠죠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백스윙 했다가 멈췄다가 스윙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냥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멈췄다가 그냥 그냥 이렇게 치는 겁니다 갔다가 하는 겁니다 덜컹 덜컹 이렇게 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견갑골 얘기입니다 이 견갑골 레슨은 제가 따로 많이 나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견갑골을 써서 이 어깨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스윙을 할 때는 꽤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에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시는 게 오른쪽 어깨가 빨리 들어오니까 이렇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오른쪽 어깨가 바로 덮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견갑골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되면서 제가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공간이 좀 있어 보이죠 볼을 칠 공간이 자 그런데 이건 없어요 벌써 여기까지 왔어 벌써 온 거죠 오면 안 돼요 공간이 많다는 말은 스윙 아크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스윙 아크가 커지고 볼을 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볼을 훨씬 더 멀리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룸이 꼭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해주려면은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사실 오른쪽 어깨를 잡아놓고 팔을 먼저 이렇게 내리면 되지 않겠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볼을 칠 때는 톤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톤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오른쪽에 견갑골을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그 견갑골 써가지고 능형근하고 승모근 있죠 걔네들 이렇게 싹 잡아 당겨주면 다운스윙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공간이 딱 생기면서 스윙이 딱 되어지는 게 금방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지 다운스윙에서 손이 다니는 길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손이 정상 방향으로 이렇게 이 손을 타고 다니려면은 오른쪽 어깨가 안 덮이고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손이 정상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닌 경우는 손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클럽헤드를 뒤로 쳐들어야지만 이게 클럽헤드가 정상 방향으로 들어오는 스윙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견갑골 이렇게 잘 써주시면 손이 정상 방향으로 내려 들어오는 이런 스윙이 가능해서요 그러면 볼 치기가 너무 한결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보상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